여기도 호박이 좀 있죠? 정신없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호박 넝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박도 있죠 그래서 아 여기는 좀 놔둘까? 그러면 호박 된장국도 끓이고 겨울에 먹을 호박삼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요? 그럼요? 먹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